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을 위장한 대학생 대학생 학생 주점을 하려고 일부러 나도 고등학생 빨리 양형 벗고 일단 해요 나는 완전 고등학생 얼굴 완전 동환이야 몇살인데 몇살 스무살이요 스무살 이제 막 고등학교 나왔구만 인기만 뭐 있어요? 아 그럼 이제 뭐 있겠죠 너랑 나랑 하는거야? 오늘 둘이 오늘 그냥 커플해 자 남자분 조금만 조금만 칠해줘 자 눈 감으시고 준비 시작 자 빨리 서로가 방해해도 돼요 서로가 아 깜빡하려다 에이 젖네 에이 뭐야 뭐야 이렇게 시시해 자 루핑에서 루핑 화이팅 한번 할게요 알겠죠? 루핑 화이팅 감사합니다